음... 점령 에어사지 켜는 소호자들이 E 거점을 점령했군!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에서 이 거점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거점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워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분 남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